여러분은 혹시 아동성범죄자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법안에 반대하시나요? 방화를 저지르는 방화범을 무기징역시켜야 한다는 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겁니다. 내가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인간 혹은 불을 지를 인간이 아니고선 반대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무고죄 강화를 반대하는 여자들의 인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알지도 못했을 아이돌 다이아 솜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흔한 얼굴에 무색무치 매력으로 아이돌계에서 실패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 인터넷 방송 중에서 법방으로 유명한 펜터TV에서 활동했죠. 방송 중에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거나 거리낌 없이 음단패설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흔한 역햄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여자 기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당시 경찰선에서 혐의없음이 나올 정도이지만 이 여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은 CCTV와 카톡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남성이 무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악질 범죄자 허위 미투범을 무고죄로 잡아넣는 수사로 전환이 되어버리죠. 경찰이 수사 거부하고 검찰이 조사하고 무고죄로 사건을 전환해버리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한녀는 방에서 관광당할 뻔한 걸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 주장했지만 CCTV에 찍힌 화면에는 단순하게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있었고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진한 스킵쉽을 조지고 주물주물했던 것도 찍혀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스트레스 받는 게 걱정되어서 방송을 잠시 쉬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했는데 한녀들 특유의 피해망상이 발동되어 자신을 법방TV에서 해고하는 걸로 알아먹고 허위 미투를 조지게 된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여자 허위 미투로 남자 인생 말아먹던 와중에 방송에 출연하여 긴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있었다. 방송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수입에 직격타가 왔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감성파리를 시전했고 정말 재밌는 발언을 했는데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충동적으로 나쁜 생각이 난다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한녀는 정말 충동적으로 자신을 정말로 해고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서 남성을 허위 미투 조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게 됩니다. 망가진 남자의 인생에 대한 참교육으로 징역 1년은 너무 약하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무고죄 강화를 반대하실 겁니까? 여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는 세상에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무고죄 강화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외치면서 진짜 길에서라도 남자랑 어깨도 안 부딪힐 거고요 같은 공간에 남자랑 단둘이 있는 일 안 만들고 살아야겠다 화장실 갈 때도 존나 경계해야지. 객 남자들이랑 엿기질을 말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말아야겠다. 라면서 남성과 거리 두기를 시행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펜스루를 치고 싶은 건 남성들일 건데 말이죠. 그녀들은 무고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속상하다 말하는데 무고죄에 잡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 한녀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겠지만 남자를 허위 미투하여 인생 조직에 만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평범한 여성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잠재적고 빼민 우리 한녀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라 생각들지 않습니까? 그녀들에게 허위 미투는 하나의 권리이자 특권으로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바로 무고죄 강화라고 생각하는 중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무고죄 강화에 대해서 저 지랄을 할 리가 없는 게 맞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동성 범죄자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조두순이고 무고죄 강화를 반대할 사람은 다이아 소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혹시라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게 바라고 그건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시속 5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60km 밟았다고 벌금 100만원 때리겠다는 법에 여러분이 이 악물고 반대할 것 같이 여자들은 자신이 언제라도 허위 미투할 수 있도록 무고죄 강화법에 반대를 하는 거죠. 아동성 범죄자를 사형시키자는 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잠재적 아동성 범죄자라는 사실 명심해 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무고죄 강화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무고죄 강화를 반대하는 여자는 잠재적 꽃뱀이다.